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저희 딸이 드디어 연애를 연애를 아직 연인은 아니군요 썸남이 썸남이 생겼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학생 부모를 둔 입장으로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상대가 오토모 류노스키니까 찬성합니다 스케줄은요 이대로 가고 있죠 제가 200만원 모으기를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음... 잠을 자야 되는데 오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 문자다 누가 보낸거지? 헤헤 와 류노스키 사미한테 온거다 난 형제가 없어서 너처럼 귀여운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거는 나를 우리 딸을 동생으로 생각한다는건가? 여자가 아니라? 여동생이라 뭐 그 정도로구나 아직은 아직은 그렇군요 하지만 내가 이 원피스를 입고 간다면 어떨까? 흐흐흐흐 알잖아 앞으로 이벤트들이 기대가 되네요 옳지 여전히 인사도 잘하네요 오 그래 이제 거의 웬만하면 잘했어요가 뜨는거 같아요 확실히 잘했어요가 뜨는 비율이 노력하세요보다 훨씬 높아진거 같아요 아 근데 발레 그거는 어떡하지 아가씨 오늘은 중주절입니다 공약물로 억새를 장식해두면 1년동안 병에 걸리지 않는데 오오 항상 우리 딸이 설명을 듣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설명을 하네요 귤은 올해도 달구경을 즐겼다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거겠죠 옳지 오호호호호호호 어? 아야랑 놀았구요? 어? 춘츠복인가? 왜? 아 아직 춘츠복이구나 남자애들이 반바지가 아니라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보자 매력이 제일 많이 올랐구요 연기도 많이 올랐네요 오? 이제 곧 있으면 장사꾼 타이틀을 버릴 수 있겠는데 시올이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나서로 바꿀까요? 좋아 70만원 오늘부터 옷을 갈아 했습니다 옳지 다시 동복이겠네요 아 이게 옷이 세가지가 있군요 춘츠복, 하복, 동복 와 지금까지 눈치를 못했네요 이게 동복이죠? 그래요 굉장히 소세하더라 이번주는 스케줄이 엄청 많아서 좀 피곤했어 옳지 오하요, 오토사 응? 오하요, 고자입니다, 고주진사마 어? 아가씨는 오늘 예능 레슨의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교륙시장 못가겠다, 그쵸? 예능 레슨 다녀오면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되거든요 안녕 다들 모인건가? 그럼 오늘도 레슨을 시작해볼까? 선생님, 그럼 뒤를 부탁해 이 산주로가 세상에 서른 살이 넘었다니 그러면서 우리 딸을 핑크빛 핑크빛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니 위험한 산에 있어요 집중했더니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 음 쉬냐에 관련된 이벤트가 없네요 스트레스는 106이구요 그래도 미리 먹어둘까요? 한 10정도 남겨서 나가서 뭔가 봅시다 자, 대화도 해야죠 에? 나니? 아허 말해줄 수 있겠니? 너의 새로운 썸남에 대해 아, 말해주지 않네 흐흐흐 이번주의 스케줄 이렇게 하구요 타원 정보 좀 다시 볼게요 분명 볼게 있을텐데 회달쇼 말고 도시락축제 보러 갈까요? 아, 라이브 투어 아, 이거 볼걸 오늘은 이미 스트레스를 풀어버렸으니까 이거 다음에 봅시다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고구마 캐기도 하구요 아, 다 살찌는 것밖에 없네 쟤 다 살찌는 것 뿐이네요 그쵸 할로윈 카페 메일이 여기 가볼까요? 왠지 매니아가 오를 것 같지만 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안가구요 다음주에 갑시다 어? 아, 그래 피아노 교실 히로코 네 히로코랑 싸우고 있는 친구였죠 잠깐 사운드가 이상하네요 히로코 히로코 있나요? 어모, 소노란 히로코 친구가 왔단다 네? 음? 어, 얘기했다 다행이다 좋아 좋아 음악도 올려놓으면 좋죠 이제 모험을 떠날 때 제 유일한 거의 유일한 공격수단이 현상 사이트? 거의 유일한 공격수단이 음악이기 때문에 잘자요 아, 아닌데 스트레스가 10 남았으니까 비타민제도 먹을게요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자라 아, 정말 아쉽다 매력이랑 공짜로 올릴 수 있었는데 새삼 그렇네요 그것도 나름 티끌 모아서 쏠쏠하게 올리고 있었는데 음, 잘 다녀 아직 이 옷에 대해선 아무도 태클을 걸고 있지 않나 봐요 그렇게는 화려한 옷인데 어차피 학교 가면 근데 뭐 교복으로 갈아입으니까 그렇네 집에서만 입고 다니는 건가? 어차피 학교 갈 때는 교복을 입고 가겠죠? 가서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입고 가는 걸 텐데요 차라리 이 옷 중에 교복도 넣어주지 나를 기다렸대요 오, 학교 길에서 기다려주는 남자친구는 무소녀들의 무소녀들의 로망 아닙니까? 오케이 아주 아주 기뻐하네 자, 그럼 갈까? 즐겁게 대화하며 하교했다 옳지 어허 참 잘했어요 떴어 오, 노력하세요 같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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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어 그래 연기 잘 오른다 이거는 누굴까? 켄이치인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히토시였어 자기 입으로 스윽 하고 말하면서 나오죠 왓, 히토시였구나 무슨 일이야 여, 너 류노츠키 선배랑 사이좋니? 음, 그건 그렇지만 아니, 아무것도 케이크나 먹으러 가야지 히토시 하아 히토시도 이렇게 하다가는 절교를 선언하겠는데 히토시도 한번 만나야겠네요 하아 하아 힘드네요 친구 사격이다 하아 오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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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입니다 고추진사마 호칭을 좀 볼까요? 오호호호호호 무대의 별 이 말은 카리스마가 있는데 심지어 그 장사보다 연기 레벨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 굉장한데? 이제 연기 레벨이 더 높으니까 현기로 공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투른 연기라고 하지 않지 않을까 하죠 아직도 이렇게 신경질적이네요 랩? 나니? 유순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부드럽게 타야 된다 아, 깨닫는 것이 있는 듯하다 한 번 더 미안해요 저, 좀 더 제대로 할 테니까 간절한 설교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였다 부모자식의 사이가 미묘해졌다 아 이렇구나 우리 사이 좀 행복하자 단걸 많이 먹으면 춘치가 생겨버린다고 알았어 외출을 할까요? 아 좀 아쉽다 오늘 그거 보러 가죠 TEM 리크리에이션 라이브 투어 포트메스 하마사키 돈이 얼마였죠? 190만원 TV 보는 딸을 데리고 포트메스 하마사키로 가겠습니다 아 맞다 히로코 그래 기억하고 있어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포트메스 하마사키가 여기 있죠 뭐가 아니라 여기 있죠 산주로를 보았다 산주로씨 안녕 안녕퀴 그런데 그 옷 귀엽네 마치 아이돌이라는 느낌이야 드디어 드디어 누군가의 시선을 끌었어 누군가가 알아와주는 사람이 생겼어 아 그래 아 역시 산주로 나랑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대화를 넣었다 오 조금 친해졌네요 능력치는 안 오르는구나 당일에 이쪽이 이벤트가 캡처되고 있습니다 TEM 리크리에이션 라이브 투어 갑시다 역시 직접 보는 건 좋아 소리도 실컷 질렀어 오우 그래 아무도 없고요 이제 두시인데 두시에는 캔이 났네 히로코가 어딨는지 모르니까 질투의 여왕 아니 퀸 리오나를 만날까요 레오나 여기 맞나 두시 맞아요 죄송합니다 레오나를 보았다 레오나 안녕 어머 큐 이런 데스 만나다니 우연이네 오늘은 극단이 쉬는 날이야 옳지 어 쉬어지진 못했어 하지만 시간을 두 번 내줄만한 여유는 없고요 바쁜 몸이라 3시에는 어 누구였죠 히토씨도 못 보고요 아 신야를 볼 수 있네 헬스클럽에 갑시다 신야를 보았다 신야씨 안녕 야 극 이런 데서 만나다니 우연인걸 옳지 매력도 오르고요 4시에 드디어 히토씨가 어딨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오 고구마를 캐라 그러네 히토씨 어 아 얘 때문에 히토씨가 묻혀있구나 지금 이게 뭐야 히토씨는 안되겠고 이게 뭐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 어떡하지 히토씨가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냐 시냐 다시 갈까요 시냐도 좀 많이 질투하니까 시냐씨를 보았다 시냐씨 안녕 야 귤 우연인걸 어 친해지진 못했네요 오늘 좀 뭔가 휴일이 안좋은데 6시에는 아 류노스케랑 바뀌었네 류노스케를 먼저 만났어야되네요 저택에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류노스케 선배 있나요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 글 자랐어 벌써부터 맞아주는 것부터가 굉장히 밝네요 아 약국 약국 까먹었다 드링크 먹구요 비타민제도 먹을게요 그러면 다도를 펴 봅시다 잘자요 오 네 귤댁입니다 큐브가 예전에 비해 많이 바빠졌네요 그쵸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주님 아야라는 분위기에서 아가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 그래요 아가씨 아야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응 지금 갈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야입니다 어머 아야 왜 네 응 저기 나 이번 휴일에 공원에 피크닉 갈까 해 오 도시락 내가 만들거야 그러니까 언니도 왔으면 해서 오 어흐 그래도 아야랑 처음 놀러가는거니까 가볼까요 시간이 조금 좋아 불러줬었고 아 이 얼굴을 보고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겠네 야토 있잖아 있잖아 긴 통화 후 전화를 끊었다 많이 피곤하지? 자자 혼자 자러 갔다 체육의 날 주님 오늘은 아가씨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응원하러 가죠 그렇지 하죠 자 가시죠 운동 능력을 좀 올렸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앗 아버지 응원하러 왔구나 좋아 기운에서 열심히 하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조금 깊어졌다 이걸로 저번에 말실수는 좀 회복했겠죠 지금부터 반대한 경기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내 차례네 질 수 없지 또 달리긴다 아 그래 아차 반성적 꼴찌다 내가 모두를 방해한 셈이네 귤 똑바로 좀 해 정말 어이구야 내 카리스마 카리스마도 자신감도 이렇대요 아직도 운동 능력이 한참 모자라구나 열심히 하겠다 건도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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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 잘했어요 오우 야구야 헤헤 오우 그래 용돈을 주었습니다 오우 참 잘했어요 심플한 드레스 드레스를 좋아하네 큰일인게 오우 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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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는 좀 피곤했어 좋아 아 아애랑 외출해야 되죠 다행이다 피크닉 가는데 날씨가 좋아서 흐흐흐흐흐 어떻게 된거야 아 이거 세균 이벤트죠 하하하하하 아빠 양말이 왜 같이 있는거야 어라라 빼먹었나 보네요 자 다시 해 토호호 아 세균이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참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비님 아가씨는 오늘 쿠로다 아야님과 외출하실 예정입니다만 오우 다녀오렴 그럼 아가씨는 친구들과 외출하시는걸로 다녀올게요 아야랑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저희가 보통 나이가 많으면은 이제 나이가 한두살 차이 나도 괜찮은데 나이가 어릴때는 또 많이 어릴때는 상관없지만 중고등학생때는 한살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우정을 나누었더니 좋아 다행이다 대화를 할까요 최근의 상태 성격에 관해 생활 하나도 안 말해주네요 오늘은 약국에 좀 갈게요 가기전에 가 아니라 6시니까 아 히로코를 지금 보면 안되는데 그래도 하나도 못봤으니까 지난제도 못봤죠 오늘은 히로코를 봅시다 히로코 있나요? 어머 어서오너라 예 음?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 퀴즈 방송을 보는 우리 딸과 함께 잘자요 그만 자라 음 잘자 10월은 좀 평이하게 흘러가네요 딱히 큰 이벤트 없이 음 잘 다녀와 등하굣길에 친구도 안 만나고 있고 저번에 릴누스기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그러나 미치르죠 규리잖아 안녕 정말 볼수록 참 니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안녕 함께 신교했다 어이 야 오 잘했어요 정신력이 쑥쑥 오르겠는데 검도랑 같이 다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1.2씩 쑥쑥 오르는데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음 에밀이 오랜만이다 에밀이가 안녕 어 규리 안녕 오늘의 아침부터 느낌 좋은데 에밀이가 가장 좋은 친구 같아 질투도 안하고 헤헤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알아서 친해지고 성격도 쾌하라구요 오 켄니치 켄니치 안녕 아 안녕 넌 또 왜 그래 우리 화해한지 얼마 안됐잖아 그보다 지금 급한 건 히토시에요 히토시가 금방이라도 절교를 선호할 것 같은 얼굴이라 이번주는 스케줄이 엄청 많아서도 피곤했어 옳지 오 아 제가 지난주에 약을 안먹고 잤군요 흐흐흫 참 이럴수만 뭐였지 아 이래가지고는 200만원을 못 모으겠는데요 계속 돈이 모일만 하면 쓸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약값 때문에 결국엔 200만원이 안될 거 같은데 아 되게 애매하다 오늘 모험을 갈까요? 한번 연기도 레벨이 많이 올랐으니까 모험을 가볼까? 내 스테이터스를 좀 보고 싶네요 이거나 좀 사올걸 진짜 전이가 얼마죠? 전이는 볼 수가 없구나 성격이거나 성격도 안 알려주네요 보시면 아 마침 거의 마지막 주네 모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번에 제가 성령의 성체를 실패했죠 가자 네 오늘 딱히 갈 일은 어디 갈 일 없죠? 갑시다 오 그래 이 뒤에 숙체와 배경을 참 꼼꼼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벤트 장소들 있죠? 축제의 배경이나 이렇게 고스트가 나타났다 들켰다 인사가 안 통할 텐데 연기 한번 해볼까요? 오 효과 있음 서툰 연기가 고스트를 환하게 한 듯하다 이게 뭐야? 연기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대체 50일 내려갔고요 전이가 너무 낮은데 그러면은 안되겠는데 전이는 회복이 되나요? 매 전투마다? 그런 건 아닌가? 전투마다 음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큰일 났는데 HP는 회복이 안되더라도 전이는 좀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전이가 계속 이 상태라면 마지막에 너무 힘들잖아요 코스트를 쓰러트렸다 약초 환자 오 9천원 상당의 금가루를 얻었어요? 왜 여기서 금가루를 얻게 아 계속 얻는구나 아 전이는 회복이 되네요 다행히 다행이다 아이템 약초로 사용합시다 약초를 사용해보았다 오우 한번 더 써볼까요? 이 아이템 창이 쭉 하고 생겨요 평소엔 안 그러던데 옳지 회복해두고요 아이템을 쓰니까 좀 뭔가 RPG같다 어드벤처 게임 오 도깨비 불이 나타났다 이거 강할 것 같은데 찍혔다 안녕 노래 들려줄까 홀 한 번 더 좋아 전이를 어떻게 높이지 전이는 뭐랑 관계가 있는 걸까요 지력이랑 관계가 있는 거야 아 지력은 귤은 등이 차가워지다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움직일 수 없다 위기다 귤은 도깨비 불의 마법 속박에서 풀려났다 어떻게 할 것인가 속박에 걸렸는데 다행히도 바로 풀렸죠 옳지 도깨비 불은 싸울 의욕을 잃었다 쓰러트렸다 아이템으로 꾸준히 회복을 해줍시다 오늘은 반드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어 또 나타났어 제발 이쪽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귤은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은 실패했다 도깨비 불에게 들켰다 공격 오 실패했다 다행이다 인사는 안 통할까 하는 거고요 좋아 좋아 한 번 더 나의 노래를 듣거라 폭박을 외웠다 아 바로 풀려났네요 그래도 그다지 강한 마법은 아닌가 봐요 나도 빨리 마법 쓰고 싶다 도망갔다 그냥 도망을 가기도 하네요 오 그래 풀 회복했고요 반창고도 있네 마법의 열매 요정의 빛 아 이거 전투 중에 사용하는 거지 맞아 요정의 빛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어 나왔다 학자의 성령이 나타났다 체급이를 외웠다 아 내가 성공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53회 데미지 하지만 노래를 부른다면 어떨까 아 너무 전이가 풀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힘들어요 이 정도 일곱 번은 더 때려야 되는데 지금 저 학자의 성령의 공격이 빗나가기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다섯 번만 더 다섯 번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오 어떡해 한 번 더 31 오 그래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20 두 번만 더 오 8 8 안 돼 안 돼 귤은 도망쳤다 왜 도망쳐 맘대로 하지만 도망은 실패했다 왜 맘대로 도망을 쳤지 왜 맘대로 도망을 쳤지 이봐 귤은 졌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왜 도망을 쳤지 아가씨 괜찮으세요 아 이거는 뭔가 오 뭔가 있는데 뭔가 잘못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잘만 했으면 오 아까워 너무 아깝다 그러게 진짜 아쉽다 무슨 일이었을까 아무리 성령이라 해도 전일을 잃으면 항복하지 않을까요 힌트를 주는군요 큐브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 아 모험을 해서 피곤해졌다 도덕심이 떨어졌고요 카리스마도 떨어지고 아 좀 아쉽네요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조작이 제 마음대로 안 됐네요 어떻게 하면 전이를 올릴 수 있을까 정신력이 전이인가 그만 자라 목에 리본을 묶고 있어요 잘 다녀와 어 거기서 왜 도망을 쳤을까 갑자기 어 죄송합니다 야 큐브 기다렸어 같이 가지 않을래 원래 성우가 있는 부분이죠 다영리 오케이 하죠 그럼 갈까 옳지 류노스케랑은 아주 순조롭게 사이가 좋아지고 있네요 레벨이 10이 끝일까요 오 참절했어 뭘까 누군가의 시선이 또 느껴져 오 왜왜왜 류노스케 선배는 왜요 왜 그래요 선배 아 류노스케 선배 무슨 일이에요 요즘 네가 히토시와 친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 그런데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오 이런 표정을 짓다니 류노스케 선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질투하고 있네 정말 힘들다 남자를 사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옳지 소녀의 연애란 쉬운 게 아니네 그래 에밀이 너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야 옳귤 안녕 아침부터 느낌 좋은데 그러게 아 설마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마지막에 도망이 처리가 된다 습관적으로 지금 컨트롤을 누르는 버릇이 생겨서 컨트롤을 누르면 이게 빨리 감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좀 피곤했어 류노스케는 좀 충격인데 도대체 누구부터 챙겨야 하는 걸까요 어 그래도 그래도 나한테 화할 거야 최근의 상태라도 물어보자 있잖아요 아버지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 제 엉덩이는 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때요 이거 전에 물어보지 않았나요 키였나 뭐라고 말하든 화내죠 중요한 건 모양이야 하면 애매하다고 뭐라고 그러고 큰데 크다고 하면 화낼 거고 큰데 작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텐데 중요한 건 모양은 해봤으니까 이거 해볼게요 작다고 생각한다니 기분 풀어주려는 뻔한 말 하지마요 이게 뭐야 이 답정너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네 맘엔 들지 않을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크다고 솔직하게 해야 되나 아 그래 히로코랑 그래그래 일단 아침에는 상큼하게 신야의 미소를 보면서 시작합시다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야 귤 사가라는 누구죠 니는 누구지 왜 나를 이렇게 친한 척하지 사가라 야 귤 사가라 안녕하세요 사가라가 누군데 사가라가 누군데 이 가게에 연예인도 자주 오지 이름이 뭐라더라 귤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사가라가 누구지 연애 프로덕션 사람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왠지 그렇게 뭔가 신숙하지 않진 않았어요 뭔가 익숙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어디선가 보긴 했는데 자주 보진 않는 얼굴 어디서 봤을까 아무튼 실수했네요 그러면 류노스케를 볼까요 일단 류노스케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으니까 선배 안녕하세요 야 귤 너도 와있었구나 이런 데서 만나다니 우연인걸 오늘은 무슨 일이야 리뷰팅 쉬는 날입니다 류노스케도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은 누가 나를 질투했더라 1시에는 히로코 갑시다 안녕하세요 히로코 있나요 어머 없었나라 히로코 친구가 왔단다 예? 음? 오 얘기했다 다행이다 친해질 순 없었네요 그 다음에는 오 3시구나 3시에는 코스메틱스 샵에 레오나가 있어요 레오나도 봐야겠죠 레오나 안녕 어머 귤 이런 데서 만나다니 우연이네 기쁘다 오 그래네 그 다음이 신야씨가 스포츠용품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야씨 안녕 야 그게 의연이구나 다시 다시 말이 서먹서먹해졌는데요 오 뭔가 신야랑은 다시 안친해진 느낌이네 신야가 아 이거 친해질 수가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친해져야겠어 신야씨 안녕 야 귤 유연이구나 어 거봐요 이제 서먹서먹해졌어 웃지 않아 오장관리를 하는 느낌이 드네요 뭐 신야 3번 연속 보죠 신야를 보았다 신야씨 안녕 야 귤 유연이구나 3연속 우연이야 이 정도면 필연이라고 좀 알아주지 않겠니 다시 신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제 밀린 약을 섭시다 제가 좀 많이 그동안 많이 먹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죠 오 돈이 쑥쑥 나간다 200만원이 또 이렇게 또 물 건너 가네요 됐어 이제 집에 가죠 10월 한 달 굉장히 저는 류노스케와의 어떤 이벤트를 기대하면서 굉장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오히려 너무나 평이하면서도 그 와중에 사람들이 너무 질투를 하는 바람에 근데 인간 공개가 너무 힘드네요 관리하는게 게임 속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음 화에서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나길 기다려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고있네요 알았지? 대답은 어쨌지? 아니 그럼 열혈 생활지도 계시다 부디 선생님에게 반항하지 마라 타케다 상장이 나타난다